자 구로 보람슈움아파트 사이즈 2100에 2500 이고요 높이는 2050 자 천정은 성면이고 도배지 붙여있고 욕조인데 1s 욕조를 깨서 어 여기는 이제 그 샤워 파티션 어 줄무늬 파티션을 넣을거고 해바라기 넣을거고 인토 331-1 에다가 인토 9 하나 7200-800 슬라이드 장에 등은 천정으로 올라갈 거고요 자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흰 펜 어 요건 이제 기본용 같아요 터보 펜이긴 한데 예 요거 그대로 떼서 달거고 어 여기는 물지방을 물지방을 설치하고 아랫단에 좀 썩었는데 3cm 정도 자를 예정입니다 자 덕은 300,600 각 나 보면은 이제 코너비더는 굳이 될 필요 없어서 여기 단착은 1,5cm 정도 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할거고 이렇게 해서 바닥은 300각 어 벽은 비안코 300,600 각 유광 그렇게 해서 욕실을 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는 100배수고 음 비대도 그대로 설치를 어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욕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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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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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O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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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